이제 시작. 부산행. 작이. 석진, 이리티, 이리티. 오우. 오우. 뭐야. 소리, 소리 정확해. 이티 소리야. 용사기, 용사기. 현희, 아마겟돈. 아니 근데 행성에 있어, 행성에. 아니 왜겟이 안 나와. 왜겟이 안 나와. 왜겟이 안 나와, 아마겟어. 아니 안 나와. 브루슬리스 그. 아 그래. 지구리 구하는 내용. 어 못 봤어요. 어 못 봤습니다. 시작하여. 용사기, 용사기. 석진 뚝방 전설, 석진 뚝방 전설. 어머. 이 뚝방을 어떻게 건설한 건데 내가. 뚝방을 어떻게 건설한 건데 내가. 그런 거 아니야. 용사기, 용사기. 이게 정설. 정설이 아니라. 정설이네. 정설. 아 이런 영화 어디 있어. 아 울었네 울었어. 자 형이야. 용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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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 티라노의 발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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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런 씬 없잖아. 오빠가 안 나와요. 오빠 원신이잖아요. 형 그렇게 아이차가. 형 죽어있는 거라며요. 형 그렇게 아이차가. 형 그런 씬이 없잖아. 왜 공룡이야. 난 원신 16번째 원신이야. 오케이. 공룡 나와 거기. 용사기. 세찬 라따뚜이. 라따뚜이. 라따라. 라따뚜이. 라따라. 라따뚜이. 라따라. 라따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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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따뚜이 뒤에 후반도 자주 타고 봐봐. 라따라.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봐봐. 라따라. 라따라. 라따뚜이. 라따라. 야 근데. 아무도 모르잖아 봐봐. 요리하는 거야. 쥐. 쥐가 요리하는 거 쥐. 쥐가 요리하는 거. 제가 이렇게 정산할게요. 네. 아 뚝방. 이거로 드는 분이 있는 거. 정말. 아멘